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우리 영어 독해 5강의 7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소재는 설마 내가 이런 괴물이었을 줄이야 라는 소재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5강 7번 생태의 환경으로부터 얻는 교훈 약간 좀 막연하게 썼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하면 lessons from ecological environment 저희를 약간 좀 풀었으면 우리가 생태 환경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데 이거를 어떠한 상황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생태 환경의 파괴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좀 내려가서 자 lesson of ecology 그지 생태계에 대한 교훈은 자 단수죠 자 is that 전체가 지금 아 사실상 보호로 썼다고 봐도 되겠죠 자 that 전체를 보호적으로 보고 자 as는 자 로서의 자격의 뜻에 as species of the planet 자 planet earth겠죠 그래서 지구의 종으로서 우리는 자 are all connected 뭐 interconnected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연결되어져 있다 자 in a web of life 생명의 그물이란 말은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있다 라고 봐주시고 자 the Buddhist parable 자 parable에서 compare에서 나왔다고 똑같아요 compare이 비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arable은 비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비유는 이렇게 주어로 잡아주시고요 parable을 자 brings 3위층 단수처리에서 s 가져오는데 이게 답이었어요 자 bring to life 하면 생기를 가져온다 생기를 가져온다면 생생하게 보여준다 라고 의역해 주시고요 자 this letter 이 다소 just dark 냉혹한 자 그리고 scientific한 과학적인 교훈을 가져온다 자 from ecology 생태학으로부터 자 화면에 여기서 다시 의역하자면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비유를 우리가 써봤을 때 조금 이게 좀 냉혹하다는 말은 좀 우리가 충격적이지만 자 이것이 생태계에서부터는 교훈을 과학적으로 혹은 냉혹하게 보여준다 자 그래서 3번 자 during 전치사죠 여기서는 동안 뒤에 명사 9가 나왔고요 자 his meditation 자 그가 명상을 하는 동안 자 그가 누군지는 여기서 앞에 주어가게 나오고 있죠 자 devotee에서 ee 사람이에요 맞죠 인플로 ee처럼 자 devotee가 헌신하다는 사람 헌신하다는 뜻이고 자 devotee 하면은 종교에 헌신하는 신도를 말하고 있어요 독신한 신자 같은 자 이 신도가 fantasizes 하면은 판타지로 품었단 말이겠죠 환상인을 꿈꿨는데 자 that 전체 목적으로 들어갔고요 자 he is eating a leg of a lamb 자 하면은 먹는데 자 다리를 먹죠 어디에 우리 양의 다리를 뜯어먹고 있는 이러한 상상을 했대요 자 그 다음 컵마 찍고 다시 동격의 보호를 썼어요 자 이렇게 양의 다리를 먹는 것은 an act 행동인데 자 proscribed 자 금지되어진 그래서 앞에 나오는 행동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과거분사 자 by Buddhism Buddhism은 불교 종교를 말하고 있죠 당연히 불교에서는 채식주의죠 채식주의에서 갑자기 양 다리를 자꾸 우두둑 뜯어먹으면 안되겠죠 자 where 그곳에서는 이 불교 종교에서 strict adherence 어디히어리 우리 고소하다 달라붙다 자 엄격하게 고소하는데 자 to 어디에 자 vegetarianism 채식주의를 엄격하게 고소하는 것이 is required로 되어지는 자 그러면 요구되어지는 것이 불교겠죠 자 그 다음 자 히슬은 아까 우리 종교인이었어요 이 종교인의 spiritual master가 영적인 스승이 뭐 스님이겠죠 뭐 주지스님으로는 사람이 suggest 제안했어요 제안하다고 해석하면 안되요 사실 제가 제안했다고 하지만 말하다 뜻으로 해석하고 자 왜하냐면 우리가 대절 뒤에 보면 여기 동사가 자 드로우스에 s가 들어갔죠 이걸 만약에 제안하다의 명령 제안의 동사로 해석하면 여기가 shoul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동사가 원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s가 들어갔냐 제안하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명령 제안의 동사가 아니고 그냥 사실 전달 동사 그래서 조금 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냥 말했어요 자 that 전체 사실을 말했다 목적어 자 when this fantasy comes to him 그래서 this fantasy가 그래서 내가 표신 안해놨더만 다시 여기서 자 이 환상이란 말은 자 eating a leg of a ram 까지 자 양다리를 뜯어먹는 환상이 comes to him 그가 아 그에게 올 때마다 오면은 자 he draws 자 그가 그려라고 저 크로스를 십자가를 해서 십자가란 말은 요 십자가 아니고 이 x 자를 말하고 있어요 x 자를 자 on the leg of ram이요 중요한 건 leg입니다 다리에 그려라 그랬어요 우리 뭐 이렇게 고기가 있다고 치면 이 고기에 여기다 x 자를 그려라 자 내가 명상을 할 때 네 마음속에 자 그리고 디보티 신자는 자 팔로우스 따랐어요 더 어드바이스란 말은 우리가 x 자를 그려라고 제안했던 요거를 자 그리고 on 리터닝에서 on ing 예전 수업에도 저거 또 나왔었죠 우리 on ing open ing는 제가 설명할 때 하자마자 뜻이었죠 복귀 하자마자 to self-consciousness 아까 우리 명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명상을 하고 있다가 자기의식이란 말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자 그래서 오자마자 실제 주어는 자 이 디보티가 아 두번째 동사로 어메이지로 되어진 거에요 아까는 첫번째 동사는 따랐어요 자 그리고 놀라 졌는데 자 to find 에서 에서는 그래서 우리 판단 근거의 부사용법이라도 하고 자 어메이지드라고 나타낸 형형사형의 우리 과거 분사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형형사 수식이 부사용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판단 근거의 부사도 틀린 건 아니고 그냥 난 다 잡아갖고 형형사 수식으로 잡습니다 목법에서 자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용법이겠죠 형형사를 수식해 주니까 자 발견해서 놀랐는데 저도 크로스를 십자가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on his own arm이에요 자 아까 전에 뭐에요 아까 전에 우리 leg of 이거를 내가 그린 거는 양다리에 그렸는데 자 이게 십자가 이게 x자 먹지 말라는 이게 내 팔에 있었단 말이죠 내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내 팔에 x자가 있단 말에 의해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뜯어먹은 게 사실상 닭다리 닭다리 양다리를 뜯어먹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뜯어먹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 식인종 같은 놈이었구나 을 깨달 수가 있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좀 약간 좀비스러운 이런 비유 자 그 다음 6번 자 뭘 자 프로사잇 좀 어려운다 자 세속적인 자 way 방식인데 of reaching the same sense of connection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내 양다리와 나를 연결시켰듯이 자 똑같은 감각에서의 연결성에 도달하는 세속적인 방법이란 말은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고 뭐에요 일상적인 방법이란 말이겠죠 프로사잇 자 is to think 도 여기서 똑같이 이 세속적인 방법은 비동사를 기점으로 다시 동격의 보호했었구요 to think가 투부정사의 보호를 쓰면 양사적 요법 자 그러면 생각해보는 것이다 about time 시간에 대해서 자 when 그냥 그때 너가 아마도 자 my 조동사 동사 원형은 have hit 현재 완료해 결국 부딪히게 되는데 any를 하나의 동물이나 혹은 새를 자 when driving your car 할 때 자 when you are 생략구조로 혹은 when you drive으로 바꿔도 되구요 너가 운전하는 도중에 너의 자동차를 자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겠죠 자 the sense 감각인데 of shock and horror 자 충격과 공포에요 that you have destroyed 했던 또서 결과 용법으로 너가 결국 파괴시켰다는 something 무언가인데 something thing 뒤에서 형용사가 후치수식하고 부사인 so가 삽입됐죠 자 너무 귀중한 것을 파괴시켰다는 실제 이 감각은 단수로 서고 so we is the same 똑같아요 자 똑같단 말은 아까 우리가 명상을 하고 우리 눈을 깎고 명상을 하다가 닭다리 뜯어먹은 에이 양다리 뜯어먹었는데 알고보니까 내 팔이었어 맞죠 여기 팔에다가 여기다 x 자를 걸어놨다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충격이 어때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 상상하는 거에요 하다가 뻥 부딪쳤는데 이 연약한 내가 세일을 부딪치다니 아이씨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same 똑같은데 no matter how insignificant 얼마나 하찮든지 자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로 양보의 부사절로서 얼마나 이게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 애니멀이 보이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귀중하다가 해서 답이었죠 맞죠 프레셔스 자 그리고 주제구문은 다시 아 여기도 아까 우리 왜열이 들어갔는데 자 왜열이 들어간 거여서 관계 부사 여기서는 설명 안하고 넘어갔는데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겠죠 우리가 부사 뒤에나 항상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고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 같이 형용사가 앞에 나오면 어떻게 뒤에 불완전한 주어나 목적 생략 보호도 생략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엄격한 고수가 요구되어진다 자 우리 이 형식 동사 썼으니까 끝났죠 맞죠 주어동사 주격 보호로 끝날 완벽한 문장이니까 얘는 왜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구문은 여기 다시 보면 자 the lesson of ecology 자 생태계에 대한 교훈은 자 is that 또 동격의 보호로 자 as 지구에 있는 종으로써 자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하찮게 보지 말아라 아까 전에 뭐 양 다리라서 양을 그냥 식량으로만 보거나 운전하다가 동물을 치웠을 때 느끼는 충격감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는 어디에서? 자 web of life 생명의 뭐 그물에 있어서 자 그래서 약간 추상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자 생태환경으로부터 얻는 교훈 네가 이거를 빗대어 생각해봤을 때 과연 네가 하는 짓이 맞을까 충격과 공포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lessons from ecological environment라는 소재 한번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5강 7번 순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 자체 해석은 굉장히 쉽지만 자 여기서 숨겨진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보지 않으면 왜 이거를 여기다 연결 갖다 붙였을까 갑자기 닭다리가 왜 나와 이거 양다리가 갑자기 자동차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철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숨은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아 이게 그 의미였구나 할 수 있는 어 평범한 아 두 번만 알고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우리 5강 7번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타이핑을 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링크에 pdf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8번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